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독도 인공 프로젝트 2. 일본 견제 계획 3. 기시다는 가혹한 진실을 받아들인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독도를 중심으로 한국이 엄청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최근 언론을 통해 퍼져나오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독도 주변의 인공섬을 건조해 일본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행동에 분노를 표했지만 그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독도 주변에 건설될 인공섬은 무엇인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티리밭이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게 들리는 이 국가는 날짜 변경선 기준으로 가장 동쪽이 위치한 나라로 전 세계에서 하루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최근 이 국가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전 국토가 물에 잠긴 국가라는 타이틀을 얻기 직전이라고 하죠. 지상이변과 통과해자와 산폭발로 태평양 일대가 불안해진 탓 때문입니다. 산호초로 만들어진 섬이라 집안에 안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가난한 국가이기에 제대로 된 방파제도 없어 호주나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 잠기는 것을 막는 게 대책의 전부라 할 수 있죠. 전부터 침수위기에 직면한 키리바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인공섬을 만들어 전 국민을 안전한 인공섬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인데요. 키리바시 전체 GDP인 1억 4천만 달러의 14배에 이르는 가격입니다. 너무나 비싼 가격에 키리바시 대통령은 계획을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생존을 위한 이주라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다며 의지를 불태웠죠. 대통령은 국립 끝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VFS 기술에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해수면 위에 10km 수준의 초대형 구조물을 띄우는 기술로 파도나 바람, 조류 등에도 안전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섬 개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주목을 받았죠. 비단 침수는 키리바시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역시 같은 문제에 공착해 있고 태평양 대다수의 섬나라들은 키리바시와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어 인공섬 수요는 폭증할 전망이죠. 반면 기존 국가에 불말을 품고 자신의 영토를 가지고자 한 이들 인공섬을 만들어 그 지역을 새로운 나라로 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세운 국가를 가리켜 초소연구 자체 마이크로네이션 라부르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시랜드 공북입니다. 2차 세계대전식 후 영국 서쪽 해안에 있던 독일 비행기 공격기지에서 갑자기 이 기지를 점거한 인물이 스스로 이곳을 독립 국가라 선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지는 콘크리트로 만든 해상 구조물로 면적은 약 550제곱미터에 달하는 땅이었는데요. 당시 500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곳은 공격기지에서 시랜드 공북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권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영국 육군 소령 출신인 페디 로이 베이츠가 이곳을 차지한 이후로 독립적인 우표와 화폐를 발행해 주권을 주장하고 있죠. 국가의 모토는 바다로부터 자유라고 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해군이 이곳을 지나가면 사격을 가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인공섬을 만드는 이들은 다양한 목적에 따라 섬을 건조하지만 바로 섬을 만들고 점거하는 순간 주권이 생기고 이를 방어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만으로도 영토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주권이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이 점을 주목해 인공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 후보지로 꼽힌 곳이 바로 독도 주변 지역이었죠. 독도 주변 바다를 들어가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널뛰 넓은 평원이 수면 아래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독도 아래의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수중 세계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는 안용복 해산이 존재하는데요. 울릉도 동쪽 약 40km에 떨어져 있는 해산으로 울릉도 독도 사이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정상부의 수심은 457m밖에 되지 않아 이 근방을 매립하면 인공섬을 만드는 것이 시어 후보지로 많이 거론되었죠. 동해를 중심으로 일본 해군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의 1위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며 지금까지도 한국의 시료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독도 주변에 인공섬을 설치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할 기지를 만드는 것이 문의되었죠. 인공섬이 건조되면 섬 중심으로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침탈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거치며 부유체 구조물들을 여러 개 제작한 뒤 도시 기능을 갖춘 해양 건축물을 바다에 띄우자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나왔었습니다.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20만 개 창출 게다가 이 기술이 안정화되면 인공선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려 한국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인공섬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 지식인 해안과 조선 건설과 ICT 분야에서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의기와 돈만 있다면 충분히 인공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난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마친 상태였죠. 한국과는 다르지만 영국은 자국 해안에 위치한 군사 요새를 고급 호텔로 바꿔 고객들을 모집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죠. 1867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포츄머스항을 공격할 것을 대비 군사적 목적으로 영국이 만든 인공섬으로 한동안 활용 가치가 떨어져 애물단지로 전락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설을 민간업체인 어메이징 베뉴스가 사들여 고급 호텔로 꾸미면서 많은 이들이 인공섬에 관심을 가진 것이죠. 런던으로부터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아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 많은 이들이 머물면서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죠.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인공섬을 개발해 민간인들 유치까지 성공한다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 사업까지 벌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무성한 소문만 가득했고 실제 만들어질지 여부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공섬 관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바로 독도종합해안과학기지의 존재 때문이었죠. 독도종합해안과학기지는 기존 계획대로라면 복도 북서쪽 1km 해상에 설치를 예정하고 동해의 해안과 기상, 지진과 환경 등 다양한 관측을 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 설계되어 향후 대한민국의 중요한 연구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었습니다. 국토해안부가 자신있게 추진한 이 계획은 그러나 문화대청의 방해로 실현해 옮기질 못했는데요. 독도해안과학기지 사업을 재신사하면서 이 기지의 크기와 높이가 당초 계획과 바뀌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죠. 독도 지역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자연환경에 위배될 경우 건축물 폐기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에 만약 해안과학기지가 환경을 해친다고 판단이 날 경우 과학기지 사업 전체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00억을 들인 해안과학기지는 부처간다툼 때문에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완공된 해안과학기지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썩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해안과학기지를 안용복해산 쪽에 배치하고 그 주변을 인공섬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계획이 세워나온 것입니다. 안용복 해산이라면 문화재청이 제기한 자연환경 훼손에 저촉되지 않는 먼 거리이며 연구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 소식이 퍼지자 해안과학기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의 한수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이미 한국 정부는 울릉도 주변을 군사기지로 만들면서 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인공섬을 조성해 과학기지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면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성공적이라 볼 수 있죠. 문화대청과 국토해양부는 자세한 언급을 피하며 공식적으로 어떠한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검토 단계에 있는 이 내용이 퍼진 것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일본 역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인공섬건설 소식이었기에 일본 정부는 잠자코 있다가 기통수의 망치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작년 일본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분노 이에 대응하는 한국 전담팀을 발족했습니다. 이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은 한국에게 고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한국정책검토의 사무국장 야마다 켄지는 한국에게 아픔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본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였죠. 경찰청장의 반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전담팀까지 꾸린 일본은 독도 주변의 인공섬 건조 소식을 듣고는 다급해졌다고 합니다. 한국정책검토회를 통해 보복할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죠. 그러지 않아도 사도광선 등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본은 한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이는 일본을 겨냥한 행동이라며 날뛰었지만 어디까지나 자국 영토 개발에 지나지 않는 인공섬 개발을 막을 명분은 없었죠. 막상 인공섬 개발에 들어간다고 소식이 나왔지만 대한국정책검토회는 한국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 광화문 지하에 엄청난 크기의 벙커가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하 벙커에는 엄청난 양의 금규들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자그마치 11만 톤으로 7천억 달러의 가치라고 하죠. 대체 왜 광화문 아래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 광화문에 작은 싱크홀이 생겼다는 제보를 받은 서울시는 보수업체의 부몽을 메우는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보수업체 직원들은 광화문에 도착해 싱크홀을 이리자리 확인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안쪽에 전등을 비추어 본 직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죠. 커다란 철제 벽으로 쌓여있는 거대한 지하 공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직원들은 이 사실을 즉시 서울시청에 알렸고 서울시청은 문화대청과 함께 발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싱크홀랩으로 드론을 쏘아보내 공간의 넓이를 확인해 보니 크루즈선 크기와 맞먹는 거대한 공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용도를 알 수 없었던 거대한 공간이 여러가지 용도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 군대 네모반과 유사한 모습으로 침상이 놓여있는 생활공간과 당시에는 하얗게 세탁되어 있었을 이불과 베개가 놓인 방도 발견되었죠. 발굴팀은 중간 브리핑을 통해 거대한 공간이 군부대 시설이자 거대한 금부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책상과 일본군, 군복, 그리고 타자기가 여러 대 있는 방을 확인했고 뿐만 아니라 발굴팀은 막대한 양의 금괴까지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조사하는 족족 나오는 금괴 때문에 발굴 작업에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한 사무실에서 발견된 일본으로 된 장부와 각종 문원들 그것들에는 한민족의 슬픈 역사가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발굴팀이 발견한 일본층 문서는 지하 벙커에 들어있던 금괴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장부에 따르면 지하 벙커에 가득 있었던 금괴들은 모두 수안금광과 운산금광에서 채굴된 것이었죠. 이 금괴들은 황해도와 평안도에 있는 한국 최대 금괴. 1937년 일본 제국의 조선총독군은 중일전쟁 자금을 모으기 위해 금채굴의 한국인들을 대량으로 강제로 징용했는데요.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징용된 한국인들에겐 하루 한 끼만 단신히 챙겨 먹을 수 있는 봉급을 제공. 한국인들이 유독가스를 마셔가며 채굴한 덕분에 두 금괴에서 연간 10만 톤 이상의 금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의 욕심은 해방기점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개시하면서 조선총독군은 금생산을 더욱 독촉했죠. 일본 제국의 쥐어짜이식 명령으로 전 한반도의 금관이 씨가 마르게 될 정도였는데요. 더 많은 생산량을 강요당해 목숨을 잃어가는 한국인들도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조선총독인 아베 노부이키는 아예 광화문 아래의 거대한 지하 벙커 건설을 지시, 그리고 그곳의 수한 금관과 운산 금관에서 생산된 엄청난 양의 금괴들을 집어넣는 발상을 떠올렸죠. 발굴팀에 따르면 아베 노부이키가 그런 황당한 발상을 실행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대 망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일본 봉토는 미군에 의해 외시간 공격을 당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선화기에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아베 노부이키는 한반도를 일본 민족이 건너와 미국과의 항전을 벌일 곳이라 여겼죠. 그래서 일본 분이 항전할 수 있는 것들을 서울 지하에 만들고 군사 자금도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아베 노부이키의 지하 벙커 계획에는 역시나 한국인이 대거 동원되어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핵무기 두 개가 떨어지고 이랑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고자 했던 그의 망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광화문 지하 벙커의 존재를 알고 있던 아베 노부 유키가 1953년 사망한 후 아무도 그 지하 벙커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되었는데요. 1995년 총독구 건물까지 허물어지고 광화문 뒤에 경복궁이 재건되면서 지하 벙커에 관한 진실은 깊은 잠에 들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의 발굴팀이 엄청난 양의 금괴를 발견하면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렇게 많은 금괴가 채굴될 수 있었던 이유인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싫다. 당황한 일본은 한국의 놀라운 발견에 억지스러운 트집을 잡았는데요. 일본 문화청장 미야타 류에이는 한국이 멋대로 탈취한 지하 벙커와 금괴는 일본의 문화재라고 추장. 기시다 일본 총리도 한국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 곧 수송선을 보내 회수하러 오겠다며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확보한 금괴를 증거 채취 후 꼬로 한수할 것이라 대응했죠. 애당초 그 나라에서 발견된 유물의 다른 나라가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게 대다수 국제법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전형한 국제법학자 스티브 차르노비치도 식민지를 수탈해온 나라들 중 이처럼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을 것이라며 표를 내두를 정도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도 금괴의 주인이 한국이라는 것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결국 문화대청은 지하 벙커에서 가져온 방대한 문헌 자료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기로 결정. 만약 유네스코의 지하 벙커와 금괴에 관한 사건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악명 높은 군함도에 이어 일본의 강제 동원 사례가 또 하나 늘게 되죠. 일본 측은 유네스코의 자료 해석이 편향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식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시 조선총독부 측에서 만들어진 기록이랑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총 1만 2천명의 한국인이 금체골과 지하 벙커 건설에 강제 동원되었다라는 역사 기록이 곧 유네스코에 공식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제 동원 역사 기록이 유네스코에서 인정받게 되면 현재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인 강제 동원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만 관심을 가지던 한국인 강제 동원 문제에 국제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더불어 일본 재판부 역시 일본 측에 무조건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선조들의 핏담이 어린 금괴와 지하 벙커가 그들의 원을 달랠 수 있는 일에 세일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이어 스텔스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세계 항공기 시장에 또 다른 판안을 예고했습니다. KF-21 보라멜을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각종 기술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6세대 전투기로 향할 기술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전투기 150여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고 이에 한국군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출격시켜 대응했었습니다. F-35 전투기를 도입한 이래로 이루어진 첫 실전 투입이었는데요. 제레식 전투기 몇 대가 모이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차례의 시험비행을 통해 완성도를 높아 나가고 있는 KF-21 보라멜도 이제는 4.5세대를 넘어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면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난 KF-21이 기대만큼 무시무시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대전에서 스텔스기가 제대로 된 실전을 치른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모의전에서 직접 스텔스기를 상대해본 파일럿들은 하나같이 전장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인지 칠 떨면서 증언했습니다. 은퇴한 미 해병대 소속 파일럿된 플랫리 소령은 FA-18 슈퍼우넷을 타고 비행하던 도중 스텔스기를 처음 마주했을 때 느꼈던 참담한 무력감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겨냥할 방법이 없었고 나를 반화할 방법도 없었다. 플랫리 소령은 수년간 실전에 가정한 훈련을 받아왔었음에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가 근접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극심한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체계라고 비판 받고 있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진정한 강점은 예상 편성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보의 차이가 전장에서 얼마나 우세하게 작용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텔스기의 공포는 스텔스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레이더와 통신망이 스텔스 전투기를 찾기 위해 동원되고 파일럿과 지휘부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스텔스 전투기 하나로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텔스기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는 전장에서 방범위하면서 파괴적인 이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KF-21 보라매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항공 엔진 연구개발센터장 강석철 상무는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엔진 개발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스텔스기를 제작할 때 엔진 코어에 추가할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텔스기의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선 엔진 자체보다는 전면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인테이크 덕트 뒷면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배기덕트 부분에 스텔스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테이크 덕트의 경우 저피탐형 형상 설계와 특수코팅을 통해 레이더 외후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기덕트의 경우 엔진에서 내뿜어지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온의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어 적외선 신호를 줄여야 합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배기덕트의 형상 설계 혹은 바이패스 믹서를 장착하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스텔스 형상 설계 연구가 완성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석철 센터장은 스텔스 엔진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안보를 위해서 항공 엔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을 시작하면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 기초 단계에서부터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 항공우주의 10년 인사회사 관계구처와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제트기급 엔진 개발에 앞서 스텔스 무인기용 터보펜 엔진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본래 5,000파운드 추력을 목표로 계획되고 있었는데 현재 8,000,000파운드까지 목표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면 출력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현 단계에서도 FA-50급의 엔진까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 단계에 바다른 무인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무인기, FA-50, KF-22기까지 동일한 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력을 높일 엔진을 FA-50의 KF-21에는 두 대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죠. 이러한 엔진 계열화를 통해 기용을 절감하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보 엔진을 뛰어넘는 한 단계 고차원의 엔진 개발이 계획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터보 엔진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압 보온의 가스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추력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램젯트 엔진은 압축기가 없이 고속 비행시 발생하는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여 연소시킵니다. 마하 0.5EA의 낮은 속도에서는 추력을 얻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일단 비행체가 마하 2에서 4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효율이 극대화되고 대기권에서는 로켓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기권 안을 비행하는 미사일이나 고고도 전략정찰기 SR-71 플랫버드와 같은 특수한 비행체에 적용되어 왔는데요. 이를 전투기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터보랜젯트의 용초음속 터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요소기술 연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엔진의 장점만을 흡수하여 암속부터 초음속 영역까지 최상의 열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완성된다면 5세대를 뛰어넘는 1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엔진 설계와 함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저핏한 설계가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의 KF-21은 무장이 외부에 장착되어 있어 완전한 스텔스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F-21의 내부 무장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부 무장창 도입은 KF-21의 성능에 상당한 제한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장을 내부로 돌리게 되면 외부에 장착했을 때보다 무기 탑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료 탑재량까지 줄어들어 작전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해결책이 상상도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에는 알루미늄 복합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지만 금속재란은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국내 기업이 탄소복합 소재로 전투기의 대형 부품을 제작하는데 성공해 국산 전투기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탄소선류 소재는 머리카락만큼 얇으면서 강철의 수배에 달하는 강성으로 높은 강도와 가벼운 무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작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 강국들을 중심으로 탄소섬유로 제작된 부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부품까지 일체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탄소 복합 소재 가공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얼마 전 방위사업청과 코오롱테크 컴포지트사가 민군기술협력을 통해 T-50 훈련기의 개폐도를 기존의 알루미늄 복합체가 아닌 경량탄소섬유 복합체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은 민간형 항공기의 랜딩기어 개폐장치를 복합소재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T-50 훈련기의 랜딩기어 개폐도까지 탄소 복합소재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개폐도어는 수미터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이전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을 때는 500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했었지만, 탄소섬유 개폐도어는 단 9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항공기의 전체적인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복합체를 통해 이 같은 대형 부품을 통으로 조건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전투기의 대형 모듈을 하나의 부품처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전투기를 조립하는 데 금속 리벳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 조립 과정에서 쓰이는 특수 리벳은 개당 수십만원이 넘으며, 전략 미국에서 수해오고 있습니다. 이 특수 리벳이 전투기의 무게 중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전투기 경량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줄어든 무게만큼 폭장량과 연료 탑재량을 늘려 작전 범위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복합소재 가공 뿐만 아니라 언제료가 될 탄소섬유의 공급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복합소재 시장은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 독점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고성능 우주항 공용 탄소섬유의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효성첨단소재에서 촉곡강도 특수 탄소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H3065 탄소섬유는 강도가 철보다 14배 이상 높고, 기존 소재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높은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H3065와 동급의 T1000급 탄소섬유는 최신 항공기의 동체 및 부품,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발사체 등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동안 수입에 의뢰해왔던 복합소재 수요를 상당 부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시험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기술 연구도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이 전력화되는 순간 한국의 공군 전력은 동아시아 최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시아의 하늘을 지배할 보라매가 완성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